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태양광, OLED, 게임업종에 대한 상대적인 강세가 돋보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지금 게임업종이 넷마블게임즈의 IPO를 앞두고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듯한데 게임업종 좀 살펴볼까요? 네, 게임업종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넷마블게임즈의 상장 IPO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게임업종에는 지금 현재 저는 이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중소형 게임업처에 대한 관심보다는 대형, 초대형 소위 말하는 게임업종의 블루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임업종의 빅3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바람직한 전략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과거 난립해 있었던 게임업종. 지금 현재는 마케팅 분야가 상당 부분 강조가 되면서 마케팅 비용을 상당히 쏟아붓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빅3로 시장의 관심 그리고 매출 모든 것이 시장 마켓이야 이런 부분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더욱더 극대화, 더욱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능성. 게임업체의 양극화가 바로 그냥 고착할 가능성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결국은 치열한 경쟁 이 속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없이는 독자생존하기 상당 부분 어려운 그런 환경이 이미 진행되어 왔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규모의 경제를 없이는 어떤 이익을 추구해 나갈 수 없는 그런 게임업종의 상황이다라면 결국은 게임업종의 어떤 대형회사로의 양극화 현상, 집중 현상이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라는 부분.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죠. 게임업종 결국은 마케팅이 그 활로 내지는 그 성패를 좌우한다. 그 마케팅 결국은 대형 자본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게임업종 내에 있어서는 대형회사로의 양극화 현상. 아마도 지금 현재보다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 2016년 게임업종 빅3의 매출이 4조 5천억 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아마도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가는 것이 오히려 분명히 유효한 그런 전략일 수 있다라는 부분. NC 소프트랄지 아니면 넥슨이랄지 조만간 상장을 하는 넷마블 게임에서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